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딱 한 번만 애들이 온갖 술술 다 받아주기 그 말 없이 그거를 우리가 해줄게 어 진짜? 그 대신 하루를 공개해 오케이 벽기 커버 내리고 공사 벽기 커버 벽기 커버 밥 사올게 이거 그치 섹시 굿모닝 잘 잤어? 잘 잤사 재? 응 야 이 녀석아! 야 이 녀석아! 야 이 녀석아! 야 이 녀석아! 자 밖으로 나옵니다 출시 자 나오는 시간 5초 드립니다 5, 4, 3, 2, 1 자 둘 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는 시간 5분 드립니다 실시 실시! 자 씻는 시간 5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?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? 자 대답이 이제 무조건 안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? 그렇지 빚었어 존나 깨물렸어 나 여기 롤렉스가 몇 개 찾을 줄 몰랐었죠 어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벌써 내 책임이야 어제 고맙다 롤렉스 시계 이게 뭐야? 롤렉스 여러 개 만들어줘 고마워 아 됐어? 그게 안 나? 나 치킨 먹고 기억이 안 나 야 너 죽었다고 보았는데 그냥 아악! 야 박윤서씨 야 빨리빨리 안 합니까? 아아 아 이거 고마운데? 아 이거 고마운데? 아 이거 고마운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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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의상이 좀 너무 선정적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자 지금부터 집안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기 문을 열어본다 너네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문이요? 아무것도 없는데요? 문 열어본다 아무것도 없는데요? 자 집안을 때까지 청소하고 컴퓨터로 세팅해둔다 실시 자 출시해 출시 싹 다 도어로 가져간다 알겠나? 자 지금부터 박현서는 돼지감자로 부른다 알겠나? 아 아직 좀 치우고 못했을 텐데 돼지감자 똑바로 조용히하고 해라 돼지감자 아 너는 컴퓨터로 한다 알겠나? 아이고 어디까지 해드려요? 이게 뭐지? 이게 센터 센터 돼지감자 내가 대각선으로 해 대각선으로 아니 요렇게 요렇게 모니터가 요쪽으로 요쪽으로 아까만 하지 뭐? 와 입에서 잘 해주면 안 된다니까 돼지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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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돌리란 말이지? 그렇지 야 너무 상박하다 좀 저기 뭐야 재밌는 소리 내면서 자 노래 부르면서 한다 실시 싹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쉬고 싶은 사람이다 아 아 한낮 선착순 지원받은다 아 아 아 쉬고 싶어?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쉬게 해 주겠다 알겠나? 자 자 저기 이기면 시도로 커 죽여야겠다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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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고 싶어요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입으로 가위바위보 소리 된다 가위바위보 일대까지 한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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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제가 잤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빼기로 바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 일하고 싶어요 고마워 뭐시고 싶으면 어딘지 말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만 이기면 쉬게 해주겠다 먹방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? 내 여자친구야 우리 바닥 잡아라! 어떡하지? 맞다! 가득 거기 있었지? 출력한다! 끊어지지 않는 타자성과 다시 돌아오는 신축성 인사들의 아이템 달았어! 걱정이에요! 스트레칭도 할 수 있다고 여기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렇지! 그렇지! 자 한 명은 치우고 한 명은 잠 보러 간다 시윤씨 악! 악! 아 좋아! 으악! 이러려고 내가 고생을 한 거야 좋았다 중량자 있는 중량자 없었잖아 그냥 무조건 패스플레이지 안녕하세요 어 좋아 네 지금 바로 준비할까요? 어 바로 준비해 나 진짜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뭐라고? 아 예? 힘들 때야? 소곤소곤 줄이 얘기할 땐 소곤소곤한데 알겠나? 아 아 이렇게 빨라 계란 반숙 아니면 안 먹는다? 아 따른 계란 알지? 단속으로 할 방법 몰라 여기 닫아놓고 있어 응? 얼마나 걸리나? 아 다 됐다 일단 맛있게 드세요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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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세요 맛 한 번 보자 맛있는 한 번 보자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식사시간 씹고 가져도 될까요? 쉽지않네 맛있어 빨리 맛있다 자 너희들 밥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? 어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 편하게 먹어도 되겠습니까?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지금 왜 이렇게 먹을 때야? 편하게 먹어도 되겠네 아 매워 아 매워 개나 봐 아 아 아 아 얘들아 우리 치게 생겼다 응원봉 가진다 응원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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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V-I-C-T-O-R-Y 그렇지 그렇지 이겨라 그렇지 그렇지 아아 진짜 몰랐어요 너희들 편한 것 같아 와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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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-I-C-T-O-R-Y 자 딱 보다가 정재열이 만약에 죽는다 같이 죽는 신용 대단히 죽는다 죽는 신용 오케이 오케이 오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 있어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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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 시작 정 재열이가 헤드샷을 날린다 뻥 기둥이가 헤드샷을 날린다 정 재열이가 헤드샷을 날린다 껑 기둥이가 헤드샷을 날린다 껑 기둥이가 헤드샷을 날린다 우리 춤나 못해요 어 손질 흠 흠 흠 대박 스멜 스멜 자 연자들 다음 스멜 시작 어 스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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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베개 베개 현서야 베개 오우야 바타 타지 좋다 베개 바닥 이거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나 푸우 됐다 아우 좋아 아우 약칭 좋다 야 현서야 나 이빨 닦고 줘야 되는데 저기 칫솔이랑 치약 가져라 그 어디? 전달해줄게 칫솔에 물 묻혀갖고 하면 딱 닦고 치약 딱 하고 그렇지 닦아드릴까요? 자 나 진짜 좋아 네 앞에 있어요 아 웠 Behavior 에 아 rot 그 뭐야 알아요 아이 그거 하지마. 아 제발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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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. 으악. 자, 가서 딱. 닦아봐. 그거 제대로 입고야 돼. 아, 드러나. 아, 좋았다. 이빨 한번 닦아. 서비스 좋다. 나 사워하는 걸 싫어한다.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. 아, 너무. 아, 좋다. 배꼽도, 배꼽도 닦아주네. 배꼽 냄새 많이 나는 거 알지?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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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치워라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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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노예들. 응? 이리로 와봐. 뭐야? 저기 딱 여기 앞에, 딱 앉아만 씻다 온다. 해봐. 시간이 됐어. 어, 근로. 뭐야? 너네가 이제 자유를 줄 거야. 왜 output. 빨리 끝났지. 양말을 줄 거야. 왜 뭘 어떻게 하든지? 나 좋지? 이거 뭐라고 해야해. 어? atto. 뭘 hug. Cool. iblys. 내가 저거 하자. 응. 야! 야! 다시가 없을 줄 알아봐? 저거 하나 가져. 야, 너 뭘 대답하고 있어? 야, 니가 아빠야? 야, 강현이 갖고 오마했잖아! 알았어, 해야지. 각자, 각자 생활 즐기자 이제. 야, 게임이나 못 하자. 야 또 쏘는 거 아냐? 응 장난해? 아니 하지마 왜? 짜서 줄까? 아니야 아니야 어깨 속겨서 아아 야 아니야 아니야 불알을 왜 놔? 첫 쌓는 거지 거시기를 왜 만져? 내가 너 남자친구가 아니고 안 돼요 강재리가 경기도 거시기 만졌어 나도 불알 좀 알아 이렇게 쿨하라고? 이게 말 안 돼? 갈랑은 못 보잖아 아 보자구나 정체로 기또이가 요즘에 많이 외로운가 봐 나 계절이랑 같은 맛이잖아 응 밤꽃 냄새가 너무 좋아 아 네클로 호아 호아 이건 소원 Cars 또한 호아 ocalypse 동기보달